.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작년 재작년에 자리의 변동 직장이 됐든 이동수가 없었어요? 근데 크게는 없었어요. 뭔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어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조그맣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일단 41수를 봤을 때 우리 강시자손나비가 41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41 기점으로 조금 본인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변동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일이 한 가지 일을 했다 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늘리든가 아니면 세 가지 있던 거를 좀 줄이든가 뭐 이런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해운영이었어요. 일단 본인 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작년 수에서 보면 본인 혼자 괜히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꾸준했는데 작년에는 본인의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마음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맞은 맞다 틀리면 틀리면 틀린다 이 얘기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 일을 엎어봐라 아니면 다른 걸 해봐라 이 생각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근데 지금은 조금 마음을 잡았어. 지금은 올 수 들어서면서부터 그래도 아유 내가 뭐 딴 걸 해서 뭐 어떻게 하나 해왔던 일이니까 그냥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씨 자손나비를 봤을 때 어쨌든 40대 초반 중반까지는 내년까지는 조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계속 들 거예요. 마음이 본인한테는 그래서 어 뭔 얘기를 해주고 싶냐 하면 본인 하는 일이 잘 하고 있고 한데 왜 혼자 왜 지랄병이 났냐 이렇게 얘기를 나오네.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잘 하고 있는데 남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 소리 듣는데 본인 혼자 괜히 지랄병 나서 이게 맞나 틀리나 혼자 지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미안해요 말이 너무 거칠어서 근데 나는 나온 대로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좀 마음이 잡혔다 하지만 또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솔직히 얘기하면 내년까지는 좀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아 내가 또 뭐가 이렇게 조금 바람이 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하셔. 일 손 못 놓잖아. 그만한 벌이 없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강씨 자손나비가 금전의 벌이도 이 나이에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 하지만 내 어떤 마음의 심란증이 다 자꾸 드슨 날쑥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내년까지는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인지하고 계셔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도 또 올해도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 뭔가 변화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조금 자리 잡는데 조금 시일은 걸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걸 해야 마라 해 마라 해 마라 이런 생각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냥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는 걸로. 어차피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지금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좀 고민이 되기는. 나는 봤을 때 본인이 도전하고 싶다는 게 저는요 딴판의 일이야? 약간 사업 쪽. 그러니까 완전 영 딴판의 일이냐고 지금 하는 거랑. 조금 결이 달라요. 그치. 결 다른 건 하지마. 결 비슷한 건 변화를 줘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네네. 본인이 하던 일은 그런 결이 비슷한 일은 괜찮은데 결이 완전 다른 일은 하지마. 그래 놓으면 본인이 또 이 지랄병이 더더워진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볶는 스타일이거든. 안 되면 나를 볶아서 이게 왜 안 되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막 하면서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자악하고 자해를 한단 말이야. 자해를 한다는 게 손 먹고 약 먹고 이게 아니야. 스스로도 조금 힘들게 하죠. 복같이잖아 본인 스스로를. 너는 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이 등시나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능력이. 그거를 본인 혼자 그러고 있단 말이야. 결이 다른 걸 갖고 하게 되면. 그걸 더 하게 되면 나 스스로를 죽이는 길이야. 하지마. 하던 거 그냥. 하던 거 하는데 거기서 하던 거에서 또 결이 비슷하게. 뭔가 확장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런 건 괜찮아. 내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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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크게 뭐 변동.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끼도 많고 제주도 많고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안 하던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음. 쉽게 말해서 지금 어쨌든. 네. 제주. 말. 언변. 또 그런. 어. 내 수안. 이런 걸로 사람을 가르치든. 뭔가 교육을 하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면. 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막. 직접 나서 갖고. 유도를 하고. 테니스를 하고. 뭐.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몸에 활동은 분명히 있어. 몸에 활동은 있지만. 막. 격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아닌 거 같아. 음. 완전 180도로 바꾸고. 이런 건 아닌 거 같아. 그럼 자기 스스로 본인이 자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니까. 음. 하지 마시고. 저리 같게. 조금 움직여서 가셔라. 금전우는. 이 나이.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 나이 치고. 괜찮은 버리고. 내 쓸만큼. 내가 충분히 활동할 만큼의. 버리.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을 만큼의 버리는 테. 응? 네. 네. 그래서. 우리 강 씨 자손나비야. 금전으로는 걱정 없다. 응. 명예적으로도 걱정 없다. 지금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명예적으로도 이름이 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쪽 계통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가 봐. 알만한 사람은 아는가 봐. 응.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본인이 괜히 주작이 나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마음 중심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만 해줘. 네. 알겠지? 네. 어찌됐든 저찌됐든. 작년부터 어떤 사람. 남자의 그림자가 들어와. 어? 남자 언제부터 만났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네. 작년부터 어떤 결혼 운기라든가. 이런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오니.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내 승질 맞춰주고. 응. 응. 인정해? 네. 내 까다로운 성질 맞춰주고. 그나마 이 사람도 성질이 있는데. 그나마 나를 맞춰주는 사람이. 유일했다. 이 소리.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까다로운 사람인데. 우리 강씨 자손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되게 사람 보는 눈도 까칠하고 까다롭고. 일하는 것도 까칠하고 까다롭고. 이런 사람인데. 그나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해서 결혼의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응. 맞아요. 우난 우난 우난해가지고. 응응. 어찌 보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 엘리트다 이 소리가 나오고. 응. 집안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네. 일에 있어서는. 네. 저한테는 안 그러고. 일할 때만. 일에 있어서는. 되게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 생긴 경우는 둥글둥글하게 생겼지만. 일에 있어서는 좀 칼이 잡혀야 되고. 날이 잡혀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 본인한테는 안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치. 그래서. 어떤 그런 하보로 봤을 때는 괜찮아. 결혼하셔도 괜찮아. 응. 그리고 결혼은 좀 빨리 서두렀으면 좋겠고. 고만채. 네. 아무튼 어머니가 좀 편찮으신데. 아. 좀 그렇게. 본인? 남자친구. 그치. 본인 집에서는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는 걸로 들었었는데. 응. 좀 그래서 서두르라 소리 되는구나. 응. 근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큰 이런 병이시라기보다는. 좀 길게 가시는 약간 이런 거라고 들었어요. 응. 그래서 빨리 좀 서두러서 결혼을 하고. 아기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응. 내년 끝자락이나. 이때는 그런 삼친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 네. 이만한 사람 찾기 힘들잖아 솔직히. 맞아요. 응. 능력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머리. 이 사람을 봤을 때. 이과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 어떤 숫자 노름이라든가 숫자 계산. 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와. 이 사람을 느꼈을 때. 음. 근데 숫자는 제가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평상 질문. 음. 동계산 말고. 음. 동계산 말고요. 네. 동계산 말고요. 언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본인한테 맞춰주고 따라줄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결혼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서둘러라 얘기가 나오거든. 그게 그러면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으면 올해 안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 네. 아시겠죠? 네. 뭐 이 정도? 더 궁금하신 거. 제가 이제 그 새로운. 만약에. 일을 하는 걸 제가 직접 안 하고. 이제. 엄마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거. 이 시급이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작은 가게 하셨다가. 좀 쉬셨어요. 엄마가. 네.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나서서 하진 않고. 좀. 도와드리는 거는. 괜찮은지. 서포터. 엄마가 몇 살이셔? 엄마가 쥐띠이신데. 65. 네. 성. 성씨가? 곽씨요. 곽씨. 응. 엄마가 퍼주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응. 아. 자식들한테 아니면. 뭐든. 뭐가 됐든. 음식을 해 먹이든. 뭘 해든. 오지랖이 넓다고 하지. 응. 좋으세요. 응. 약간 생긴 건 깍쟁이 같이 생기셨지만. 내기하고 상대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요. 맞아요. 우리 엄마를 봤을 때. 응. 네. 지금 65이니까. 어. 56 수에. 어. 뭐. 언제 그만두신 거야? 그런 일은? 일은 이제. 좀 되셨어. 이제. 장사를 접은 거는. 거의 한 15년? 응. 20년 정도 되셨고. 응. 아빠 일을 조금씩 도와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직접 이제 하신 거는 조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를 봤을 때. 65이잖아. 응. 하시려면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응.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내년 수에는 몸으로 칼을 댈 수거든. 응.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금전이 나가는 게 낫겠지? 좀 별로 안 되더라도. 안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금전이 나가는 거 뭐냐면. 뭔가를 가게 하려면 계약도 해야 되고. 가게 뭐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금전이 나가는 거잖아. 네네. 그치. 네네. 응. 응. 엄마가 요리할 자리를 하는 거지. 우리 강씨 자손님이 자손나비가 처음에는 좀 초창기에는 좀 도움을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응. 그럼 저는 그런 사업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응. 내가 그랬잖아. 응. 본인이 전혀 다른 일을 하실 때는 내가 힘들고 조금 운 깎일 수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응. 응. 네. 됐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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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e